일자 여러분, 백계리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연불로서 큰 선지식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담난스님하고 도작스님하고 선도스님을 세 분으로 꼽습니다. 세 분 꼽으려면 정토정의 연불종의 시조는 회원스님이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담난스님의 연불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인도의 용수보살이 연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중국에는 담난스님이 연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용수보살은 우리가 나마미탑을 관세보살, 지장보살, 몸만이 받면 많은 다양하게 연불을 하죠. 그런데 중국의 담난스님은 오직 나마미탑을 한 분만 해라, 여섯 자. 여기 좀 차이가 납니다. 인도에서 제일 연불을 많이 말씀하신 용수보살은 많은 불보살을 불러라, 칭명연불을 해라. 그런데 중국의 대표로 중국의 연불을 세우신 담난스님은 나마미탑을 여섯 자만 해라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러면 담난스님의 논서에 말씀하는 걸 소개해 드리면 부처님의 명자를 염하고 부처님의 나마미탑을 관세보살, 지장보살 하는 그 칭명, 관세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마미탑을 하면 나마미탑을의 이름을 염하는 걸 칭명연불, 지명연불 그럽니다. 그런데 염불할 때 무엇을 염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나마미탑을 명자를 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마미탑을의 상호, 30이상, 80정호의 상호 원만상, 자비상, 지혜상의 상호를 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마미탑을이 광명으로 오신 부처님이라 하겠죠. 광명무량, 수명무량 그러니까 부처님이 광명으로 우리한테 비춰지는 그런 상호를, 광명을 방광하는 것을 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마미탑을이 48원의 본원력을 세워가지고 원력을 성취한 위실력 나마미탑을 부처님이 우리를 극락세계로 이끌 수 있는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마미탑을 부처님께서 과거에 법장 비구로 계실 때 48대원의 원력을 세워서 원력을 성취한 그러한 공덕을 염해야 된다. 그리고 나마미탑을의 지혜를 염해야 된다. 지혜, 지혜가 있으니까 깨달음은 지혜죠. 그래서 보통 불교하면 자비, 지혜 플러스 자비 그러는데 지혜를 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마미탑을의 본원력 모든 중생을 극락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원력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나마미탑을이라는 이름이 광명우량, 수명우량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담남스님의 말씀입니다. 염불을 하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염불에 관세모살림은 왜 관세모살림이고 아미타불은 왜 아미타불이고 지장모살은 왜 지장모살인가를 지장경이나 관흥경이나 정토산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광무량수경을 보고 전부 다 스님한테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경전을 읽어서 뜻을 알고 부르는 염불이 있고 뜻을 몰라도 아미타경의 뜻을 몰라 한문으로 된 경전을 뜻을 몰라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염송을 하듯 뜻을 모르고 주문을 외우듯이 외워도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보살림들은 뜻을 몰라도 열심히 몇 시간씩 그냥 독경하죠. 경전을 그게 공덕이 있고 지혜가 증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염불 감흥농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해드릴게요. 갓난아기가 젖을 먹으면 그 맛을 몰라도 몸이 저절로 자라나고 병자가 약을 먹으면 약 성분을 몰라도 자연이 낫는다. 알명의를 알든 모르든 염불하면 정토에 왕생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젖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 젖이 영양분이 있는지 비타민이 A가 있는지 B가 있는지 모르죠. 모르고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요. 먹는데 무럭무럭 살찌고 자라나죠. 금방 기어다니고 말하고 그러니까 젖 성분을 알아야 먹는다는 사람이 있고 몰라야 먹는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을 줘도 약 성분이 뭐고 어떻게 만들고 다 알아야 먹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그냥 의사가 약사가 먹으면 좋다는 게 먹는 사람이 있죠. 염불도 똑같다. 모르고 갓난아이가 젖을 먹으면 그 맛을 몰라도 성분을 몰라도 몸이 저절로 자라나듯이 병자가 약을 먹는 것도 성분도 모르고 그냥 의사나 약사를 믿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의사나 약사 믿어야 수술을 맡기고 그 약을 먹겠죠. 그래서 그렇듯이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병자가 약을 먹듯이 성분과 그 젖의 효과를 몰라도 먹으면 병도 낫고 무럭무럭 자라난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하는 것도 뭐 극락세기는 어떻게 생겼고 지역은 어떻게 생겼고 아미타불이 나는 봐야 염불하고 이렇게 따지지 않고 염불해도 다 공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전에 말에 한번 소개했는데 일타스님 묘의 증조모가 한 스님이 탁바로 와가지고 나무아미타불 불러야지 나무아미타불 안 불리면 당신은 죽어서 구렁이 됩니다.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구렁이 되고 업이 안 되려고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평생 불렀잖아요. 18년 동안 그런데 죽어서 일주일 동안 방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불교대학 있어 스님이 법문을 많이 했어 그 옛날에 모르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일념으로 아미타불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냥 불러라 하니까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덕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섬에서 무인도 섬에서 수행자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해가지고 신통을 얻어가지고 이 섬과 저 섬을 날라다녀요. 날라다니면서 살아. 그런데 한 스님이 보고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틀리게 하는 거야. 완전히 틀리게 하니까 그 대다란이가 너는 틀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가 틀렸어? 바로 일러줘. 그러니까 바로 알아가지고 정식으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했어요. 해하고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날라가려니까 떨어져 버렸어. 중요한 얘기인데 믿음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당신이 하는 것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믿고 하니까 섬을 뛰어다닐 수 있었는데 날라다닐 수 있었는데 이치를 자세히 알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바닷물에 그것이 이제 무슨 얘기로 재미나는 게 있느냐 하면 한 노보살림 두 분이 한 분은 관세음보살림이라고 연부를 하고 한 분은 관세암보살림이라고 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이라고 하는 분이 관세암이라고 하는 분도 틀렸어. 그러니까 아니야 관세암이 맞아. 너도 관세음이 틀려서 서로 싸웠어. 그러면 내일 스님한테 다시 여쭤보자. 내일 스님한테 누가 맞나 여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회에 다음날 자기가 한 게 옳다고 스님한테 인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오늘 집에 다 갔다가 스님이 외출해서 저녁에 들어올 시간 되니까 한 보살이 국수를 삶아가지고 스님이 국수를 삶아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고 지금 오늘 이 보살님하고 오늘 제가 말다툼을 했는데 관세암이 맞은지 관세음이 맞은지 그러니까 내일 물어보면 제가 관세암이라고 한 게 맞다고 해주세요. 그랬어. 어 알았다. 그렇게 아마. 그런데 이어서 한 시간 후에 또 관세음이라고 부르는 노부살이 스님한테 또 만두를 이제 만두를 좋아해서 만두를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대접하고 낮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맞다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고 갔어. 다음날 두 분이 오셨어.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에 스님이 만두경에는 관세음이라고 나오고 국수경에는 관세암이라고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관세암이라고 부르든 관세음이라고 부르든 예를 들어서 관세음이라고 제대로 발음을 해서 불러들어도 망상이 많고 잡념이 많고 제대로 이리관지 염렴 상속 일심불란이 돼서 연불이 되지 않냐 하면 부처님과 불성과 서로 대화가 소통이 안 되겠죠. 빛이 서로 서로 맞아들이고 계약과 융합과 서로 상응이 안 되겠죠. 그래서 관세암이라고 불러도 그 발음이 틀려서 잘못된 연불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한테 수술을 맡겨도 솔직한 얘기로 100% 어떻게 수술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수술을 안 맡기잖아요. 그냥 살려주십시오 하고 맡기듯이 연불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연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수행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순수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순수하고 착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고 착해야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고 머리를 굴리고 약한 사람들 있죠. 영악한 사람들. 이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영악한 사람들은 머리는 좋다 보니까 화두나 이런 부처님 말씀이나 이런 것을 머리로 자기 머리로 분석을 해요. 그런데 머리가 덜 좋은 사람들은 분석을 안 하고 무조건 믿어요. 부처님 당시에 주리반탁가라고 머리가 너무 IQ가 안 좋고 하나 일러주면 둘을 잃어버릴 정도로 잊어버려.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할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어. 둘을 잃어주면 셋이 잊어버리고 막 다 그러니까. 그래서 빗자락을 하나 주면서 너는 그냥 기원정사 마당이나 쓸어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마당을 그냥 한 10년, 15년 이렇게 쓸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공양하러 갈 때 궁전으로 공양하러 갔는데 임금이 공양청을 해가지고 주리반탁가는 마당이나 쓸고 있으라고 초청을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공양청을 받으면 스임들도 그래요. 공양을 얻어먹으면 반드시 추건하고 법문을 해 줘라. 이건 남방불교나 북방불교 공양을 얻어먹었으면 반드시 추건을 해 주고 법문을 해 줘라. 그렇듯이 부처님이 공양을 마치고 임금님과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법문 아니하고 주리반탁가가 법문할 것이다. 대중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 마당이나 쓸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법문을. 그런데 올라와서 궁전에 와가지고 법문하는데 성상 그냥 법문하는데 잘 잘 잘 하는데 거기에 있는 10대 제자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불교 공문은 뜻을 알고 머리가 좋고 영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신신 가지고 부처님과 상응하고 계합하고 결합하고 융합되게 같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융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념으로 잡념 없이 연불하고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또 해 드리는 거예요. 성철스님이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5개 중에 한에 들어간다 했는데 그게 좀 왜곡된 게 있어요. 성철스님은 대장경이라고 당신이 평생 보신 책을 한 집에다 넣는데 한 5천 권이 돼요. 그 이상 보셨어요. 그런데 성철스님이 책을 보지 말라고 한 건 연대생 고대생 서울대생들이 제자가 좀 많아요. 머리가 좋다 보니까 화두건 뭐든 전부 머리로 분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못하게 그러면 공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좀 무식하고 몰라하고 착하게 순수하게 그게 공부가 되지 너무 영악하고 머리가 좋고 그러면 깨달아 들어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스님 제가 행사에서 공부할 때 한 달에 두 번 내려오셔서 법문하실 때 보면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하셨고 조사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렇게 본다. 무슨 얘기냐. 나는 이렇게 본다면 무식하고 아무것도 경전 못 보게 한 게 맞아.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보셨고 조사스님 이렇게 보셨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 보셨고 경전을 다 보시고 조사스님의 어록을 다 보셨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성철스님의 책 보지 말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경전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의 창고입니다. 경전을 많이 보면 해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경전 보고 독경하고 지송하고 사경하는 것도 해안을 넓히는 아주 중요한 수행이라는 걸 경전의 하나의 글씨요 지식이요 하나의 내비게이션이요 하나의 뗏목이요 아니면 하나의 음식점이 메뉴판이라고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오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는 할지언정 아 화두가 이력서 탄성했구나 할지언정 증오 깨달음 체험하는 것 궁극의 깨달음이 가는 데는 머리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씀 용수보살의 증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불공덕에 대해서 이제 묻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소개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묻는다 죽으려 할 때에 잠깐 사이의 마음이 어떻게 종신토록 행한 힘보다 뛰어날 수 있는가 답한다 이 마음은 비록 잠시 동안이기는 하나 그 마음의 힘이 맹렬하고 날카로우니 마치 불과도 같고 독과도 같아서 비록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죽으려 할 때에 이 마음은 결정코 맹렬하고 강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수행한 힘보다 수승하다 이 말씀인데 용수보살의 대지도리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미타경에 보면 인명종시에 죽을 때 남아미탑을 10번만 1심으로 부르고 가면 극락 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좀 졌어도 죄를 졌어도 죽을 때 그 힘으로 아미탑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10번만 부르면 극락세에 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를 많이 졌어도 극락세에 간다. 그걸 대업왕생이라고 그래요. 업을 짊어지고도 극락세에 갈 수 있다. 죽을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힘을 쓴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갈 때 연불안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연불이 평생 동안에 수행한 그 힘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서 일주일을 굶었어 남의 담을 뛰어넘어서 밥을 좀 훔쳐 먹어야 살 거 아니요 그런데 담을 뛰어넘어서 밥을 훔쳐 먹었어 그런데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현장 검증하는데 뛰어넘으라니까 못 뛰어넘어. 배고픈 힘을 가지고 뛰어넘었어 그런데 밥을 먹고는 못 뛰어넘어. 힘이 오히려 더 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 인명 종시에 연불이 그만큼 힘이 강하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화를 낼 때 화를 내면 금방 가슴이 떨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죠. 화내면 금방 영향이 오죠 그때는 화가 날 때는 그냥 막 몰입해서 그냥 막 화를 낸다고 우리가 그냥 화낼 때 웃어가면 화냅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가스를 품으면서 화를 낸다고 그러니까 독이 자기한테 들어가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죽을 때의 한 생각이 극락과 지옥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연불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숨 넘어갈 때는 연불을 큰 소리로 해주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그러야 연불을 큰 소리로 하고 그리고 임종할 때 한 달 전이든지 보름 전이든지 막 갈 때면 더 좋겠죠 가서 스님이 손을 붙들고 연불을 하고 법문을 해주면 잘 알아들어요 손을 꼭 붙들고 끄덕끄덕 해요 그런 생각 가지고 눈 감는 거 하고 내가 이제 할 일도 많은데 죽으면 어떻게 하나 손자는 어떻게 하나 누군 어떻게 하나 이 걱정 아주 죽으면 존대 못 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죽을 때 한 생각에 일념에 열 번의 연불 한 번의 남의 아미타불 연불에 평생 연불을 한 것보다 더 힘이 더 셀 수도 있다 공독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죠?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불쌍한 강아지 저 강아지 내가 키우고 전부 다 집안에서 천덕구리로 하는데 내가 죽으면 저 강아지를 갖다가 팔아먹든지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죽으면 그 생각이 마지막 눈 감을 때 그 생각하면 강아지 된다고 그러잖아 죽어서 그러니까 아미타경의 인명종시의 나무 아미타불 열 번 불러만은 극락세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연불을 할 때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젖 잤듯이 고양이가 한 달 굶어가지고 쥐군형에 들어간 쥐가 나오면 잡아먹겠다는 그런 생각 이 자식을 잃은 위에 늙은 노 모사리 하나 데리고 사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찾는 그 생각까지고 그런 생각까지 연불해야 가피도 빠르고 극락세에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음